가해 공무원의 대적 책임은 2017년 사심문제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가해 공무원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통은요 공무원이 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됩니다 왜요? 국가배상법에서는 배상 책임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무원은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배상 책임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가해 공무원의 대적 책임은 민사 형사 책임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십니다 여기는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 2항의 해석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강의에서 나중에 들으시면 됩니다 결론만 보면 판례는 가해 공무원의 고위중과실에 있을 때는 대적 책임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일 때는 인정하지 않아서 절충소를 취하고 있다 결론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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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